경상남도가 11월 4일부터 한 달간 5개 시 23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부당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사항은 23개 아파트 단지에서 122건, 한 곳당 평균 5.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관리비 부당 집행 및 사용 건수는 73건, 18억 1,320만원으로 나타나 공금을 횡령 유용하거나 금품수수 의혹이 있는 7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세금탈루와 매출누락 의혹이 있는 3건은 관할세무소에 통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상남도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마당을 인터넷에 개설해 운영하고 도내 87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상시감사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